기성룡 선수 기성룡 선수 기성룡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네, 정말 멋진 남성을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, 네 네, 앞에 정룡 안녕하세요, 기성룡입니다 이렇게 또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면도기 모델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델 기성룡 선수와 함께하는 쿨댁입니다 네 쿨댁으로 면도를 하고 계십니다 쿨댁으로 면도기 모델은 일단은 면도기 모델은 참 어려운데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사실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지성이 형이 사실 많이 부러웠는데 네 이렇게 면도기 모델을 할 수 있어서 또 브라운 사회적인 브랜드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요 네 워낙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외선제 많이 바르고 또 세안 후에 이렇게 어 로션 스킨 로션 잘 바르고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네 지금 메이크업을 해서 조금 많이 커버가 됐는데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네 네 뭐 특별히 뭐 운동선수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할 뭐 시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8회 연속 진출을 한 건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브라질에서는 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뭐 내일 올스타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중국 가서 자선 경기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결혼식 끝나고 바로 팀에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일주일 10일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바쁜 스케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멀리죠 예 과연 우리 기성용 선수는 이 멀리 있는 곳에 선수 기성용 선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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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